또 밀레니얼을 대표한다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딱 90년생이거든요 관심사를 뭔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케 활동이 대세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냈는지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사랑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분을 모셨는데요 밀레니얼을 대표하는 커리어 브랜딩 전문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바로 박하연 강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커리어 브랜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하연 강사입니다 밀레니얼을 대표한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나이대가 밀레니얼 세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90년생이 왔다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딱 90년생이거든요 그럼 밀레니얼에게 꼭 필요한 커리어 브랜딩을 알려주시는 강의를 하고 계신군요 네 맞습니다 커리어 브랜딩 강의가 어떤 건지 알려주세요 사실 지난 7년 정도는 제가 취업 전문 강의를 많이 다니긴 했어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취업 준비생 분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결국에 서해생활에 잘 적응을 해서 이제 경력 개발을 차감차감 잘 해나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제 하다 보니 내 적성과 안 맞거나 아니면 다시 또 취준을 돌아오는 경우도 왕왕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직 준비를 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커리어는 시작보다는 이 과정이 더 어떻게 쌓아 나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뭐 입사 지원서 면접 강점찾기 자기의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중점적으로 많이 강의를 하다가 지금에는 좀 커리어를 어떻게 경력 개발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제 브랜딩에 담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강사님은 또 커리어가 굉장히 또 다양하시잖아요 그런 이유로 더더욱 커리어 브랜딩의 전문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시게 된 건가요? 맞아요 사실 저도 되게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회사들에서 근무를 하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자양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책과 강의, SNS 등등 나를 브랜딩하고 점점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하면서 또 저의 경험을 담아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신입사원분들 또는 회사를 이직하고 싶은 분들이 대부분이신가요? 사실 저는 만나는 분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가면은 정말 진로 강의를 할 때도 있어요 되고 싶은 직업 그리고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떤 역량들을 쌓아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발견해 보는 좀 재미있는 시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학생 분들이나 취준생 분들을 만나면 입사 지원서, 면접 이런 스킬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강의를 하는 편이고 직장인 분들이나 아니면 이직 준비를 하시는 분들, 연봉 협상이 궁금하신 분들 이런 분들 대상으로는 이제 커리어 경력 개발이나 브랜딩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브랜딩이라는 게 꼭 회사의 커리어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부캐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캐를 찾아서 키워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 브랜딩의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리어를, 내 본업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나의 다른 관심사를 뭔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캐 활동이 대세가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가지고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브랜딩의 핵심을 얘기하면 뭐예요? 핵심은요, 자기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나를 아는 거? 네, 그리고 메타인지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정말 잘하는 강점들을 발견해서 이 강점을 어떻게 하면 더 탁월하게 발현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나의 능력들을 충분히 잘 알고 활용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사실 직업이 바뀌는 게 굉장히 당연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보다 나의 강점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를 더 잘 아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진짜 직업을 3번, 4번, 5번 바꾼다는 게 당연한 시대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걸 너무 스트레스 받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좀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걸 잘하니까 이 직업군에서는 이런 능력들을 발현을 해봐야지 라는 그런 마인드로 다가오는 세상을 당차게 맞이를 하시면 내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라도 조금 더 스펙타클하게 재미있게 사회생활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강사님이 커리어 브랜딩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강의를 하시게 된 어떤 특별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데 굉장히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너무 약간 늦었다 다른 친구들보다 너무 늦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러면은 나의 강점들을 더 많이 좀 발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들을 찾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그때 제가 취업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잘하는 게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고 강의하는 영역이니 이거를 외부로 넓혀보자 라고 해서 책도 쓰고 뭔가 블로그도 그때 하기 시작했고 뭔가 다양한 것들을 좀 SNS 브랜딩 같은 것들을 더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외부 강의가 점점 들어오기 시작했고 제가 더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께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나도 우리 강사님처럼 커리어 브랜딩 강사로 또 강의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꿀팁이라든가 경험들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커리어와 브랜딩이 좀 나누어질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라 두 가지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커리어 쪽에 내가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실 직업 상담을 먼저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 커리어 사실 직업의 세계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 직업 사전이 있는데 한국 직업 사전에 2019년도에 기재된 직업의 숫자가 만 6천 개가 넘었어요 근데 앞으로 직업의 숫자는 굉장히 앞으로 더 많아질 거고 이런 직업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런 것들이 좀 동반이 되어야 커리어에 대한 뭔가 이제 강의를 하실 때 도움이 충분히 되실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브랜딩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수단이 있어요 SNS 브랜딩을 할 때는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틱톡 이러한 이제 플랫폼을 얼마나 내가 잘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한 꼭지만 잡아도 브랜딩 강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은 책 쓰기 또는 강의 만들기 또 브랜딩의 하나의 또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책을 통해서 작가가 되는 것도 브랜딩이고 내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강사가 되는 것도 브랜딩의 일종이기 때문에 책 쓰기나 강사되기 이런 것들의 컨셉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브랜딩 강사로 충분히 활동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도전하실 때 내가 자신 있는 거, 지금 하는 것 중에 좀 해볼 만한 거 그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부캐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강사님은 다양한 부캐가 있으실 것 같아요 강사도 있고요 저는 교육 기획자가 사실 제 본캐입니다 온라인 교육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전에는 계속 오프라인 교육을 기획을 하기도 했었고요 누군가의 컨텐츠를 굉장히 강의 형식으로 잘 만들어서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칼럼을 의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칼럼 리스트로도 가끔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아 맞아요! 유튜브는 제가 아직 어린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채널을 오픈을 하고 그리고 블로그도 꾸준하게 한 10년 정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블로그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테크 관련된 활동도 하시지 않으세요? 아 네 맞아요 교육 기획을 같이 했던 대표님 중에 이제 부동산 재테크 쪽으로 특화되어 있으신 대표님이 계셨어요 근데 특히나 2030 젊은 분들께 금융, 경제, 부동산 지식을 나눠드리는 아카데미여가지고 그분하고 콜라보로 해서 지금 강의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독서 모임 리더를 하면서도 이제 다양한 부자가 되는 그런 책들을 읽고 나누고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 얘기도 해주셨는데 책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사회생활은 처음입니다만 이라는 신입사원들이 딱 뭔가 손이 딱 갈 것 같은 그런 책의 제목이거든요 제가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서 되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 뭐였냐면 자소서를 써야 되는데 뭔가 계속 자소서를 쓰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내 강점들을 찾아내고 과거의 기록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빛나는 나의 스토리들을 다 발견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아르바이트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스토리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로기준법이나 취업을 할 때 알아야 되는 필수 상식들 그래서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